야 유르르! 니가 산책 다녀오라고! 응! 아니야! 이번엔 오빠 차례거든! 내가 어디 다녀왔다고! 응! 아니야! 망고는 너랑 더 산책을 가고 싶대! 응! 아니야! 망고는 오빠를 산책시키고 싶대! 응! 아니! 어? 내가 걔 갔다는 얘기냐? 어? 에이 그... 그러지 말고 나 애교를 바셔라떼 한 번만 가자! 응! 아! 낑낑! 오빠! 하... 뒤진다! 아 맞다! 깜빡했네! 내일 학교 수행평가했는데 공부해야겠다! 어... 어... 아 맞다! 난 지금 평가해야 되는데... 아... 갑자기... 열이 나는 것 같아... 어! 어! 맞다! 오늘... 어? 일요일이지? 어? 교회가서 고해성사해야 되는데... 오늘 내 동생을 주먹으로 지옥으로 보낼 것 같다고! 아! 맞다! 오늘 택배 오기로 했는데 착불이라서 아저씨한테... 돈들어야 되는데... 어! 맞다! 오늘 친구 생일파티? 어! 맞다! 나 치과 가야 되는데! 어! 맞다! 오늘 잠자는 날? 아! 맞다! 밥을 안 먹었네 내가! 어? 너네 둘 다! 당장 나가서 산책 시켜! 아니... 어? 나처럼... 귀엽고 끔찍한 동생을 위해서... 오빠가 대신 한 번 산책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! 아... 이거 이거... 이... 저... 독사 같은 주둥아리... 아주 하늘 같은 이 오빠한테 함부로 안 지려고! 어댔기니? 네... 왈 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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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망고야 왜 그래? 으기웨이! 아! 왈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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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너도! 난 무시하냐!!! 어? 난 무시해! 내가 밥 주고 자려주니까 내가 맘만 해도 안 되겠다! 어?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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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강아지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 넌 뭐야 조그마하게 어디 오래냐는 일에 겨드러 아 그래도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때리시냐고요 내가 내 개를 때리든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야 고지락 부르지 말고 집이나 가 할아버지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 학대여 신고할게요 네네 할아버지 우리 동생한테 잘못 걸린 거야 우리 동생이 독사 쥐둥아리예요 그래 뭐 신고해라 신고해 난 잃을 것도 없다 이딴 거 그냥 개고기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여기 익뇨 골목길인데요 여기 동문학대범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아버지 정말 로망나셨나요?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어 아니 내 돈 주고 시작해서 내가 산 강아지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안 되겠다 더 받자 그만 그만 잠시 후 아 술 냄새 할아버지 술 좀 적당히 잡수세요 그리고 강아지를 때리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? 아휴 아니요 난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술이 너무 싫어서 그랬나 봐 기억도 안 나 아 알겠습니다 네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 술 많이 드셨으니 댁으로 들어가세요 경찰관님 그게 다예요? 아니 저 할아버지가 강아지가 엄청 때렸다니까요 미안하다 이게 최선이야 대부분 동물학대란 게 현장에서 학대 행위가 즉시 확인되지 않고 뒤늦게 신고를 받아서 확인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단다 학대 당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그러면은 저 할아버지한테 강아지만이라도 데려와요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선 소유동물을 재산으로 보는데 그걸 함부로 내가 뺏을 수는 없잖니 범위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친구 강아지가 겨우 물금 취급받다니 이런 동물학대가 엄청 많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나도 참 안타깝단다 그럼 이만 어이 꼬맹이들 잘 봤지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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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강아지한테 신경 끄고 갈 길 가라 으이 야! 야! 가자! 오케 돼이! 아! 헤이 어험 헤이 어험 강아지 너무 불쌍해 우리가 저 강아지로 구출해 주자 그래 아 여기 있어 마른 거 좀 봐 밥하고 물을 한참 동안 안 준 것 같아 우리 망고까를 좀 나눠주자 그래 이거 먹어 맛있어 잘 먹네 한 동안 굶었나 봐 너 뭐야 개 주제에 몰래 훔쳐 먹은 거야 너도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몰래 너도 훔쳐 담아나는 거 넌 안 되겠다 좀 맞춰오 불쌍해 마 그만 울고 똑바로 찍어 그만 놀아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에서 왔습니다 아 그게 뭐요 이 아이들이 증거를 저희 쪽으로 다 보냈고 강아지 구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저 쥐콩 망한 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할아버지 울고 싶어 할아버지 왜 강아지를 학대하신 거죠 말도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바글바글 와서 나한테 날려 왜 그렇게 할 짓도 없어 그냥 저 애들이 뭣도 모르고 신고한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죽게 말할 때 돌아가 때리신 영상도 있고 증거가 다 있어요 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에서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 개를 가지고 포기하라요 말아요 시장에서 내 돈 주고 사왔어 포기 안 하시면 학대한 증거가 있어서 동물보호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? 반대로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겠다 내 뒤들이 뭔 상관이야 이놈이 어디 갔어 할아버지 말려 이 매운 망정깐 넘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내 재산도 다 뺏어가 놓고 마누라는 반전 세상을 가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개까지 뺏어가래 이거 놔 이거 놔 그래 니가 똘똘이구나 자 너를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자 가자 이거 놔 이러지 말라고 이거 놔 놔 제발 우리 똘똘이 내가 그렇게 때렸는데 지금 나를 지켜주는 거야 자식들도 버린 날 넌 나한테 왜 이렇게 한없이 착하게 구는 거니 Corn 현 selection 네 또 내가 우리 똘똘이 그 또 서유카 진짜여 당신들이 망한 거 포기할게 내가 뭐냐 나보다 우리 똘똘이에게 훨씬 좋은 주인을 찾아줘 신세한탄하며 술 먹고 때리는 난 자격이 없어 잘 생각하셨어요 좋은 주인 찾아드리겠습니다 구독 내가 산책시킬거라고 아니야 내가 산책시킬거야 일해서 같이하고 있구만 그거고 난리야 고투 할아버지 아 이 쩌꺼비들 저번 일은 정말 미안하구나 너네 집 강아지 참 귀엽구나 이름이 뭐하니 망고요 그래 망고야 참 귀엽구나 똘똘이가 보고싶네 술도 끊고 다시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 네 옆에서 나를 위로해준건 똘똘이 밖에 없다구나 내가 왜 똘똘이한테 그런 몹쓴 짓을 했는지 후회가 참 많이 돼 할아버지는 후회하셔야 돼요 똘똘이한테 가족은 할아버지뿐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으신 거니까요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똘똘아 잘 지내니 왜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룻룻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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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